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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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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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아프지 않게 살짝 태우는거에요 애니치윗 완전히 밥 먹여서 전통한 도둑이 라면 만들어졌어요 ㅎㅎ 고춧가루 가루를 먹었던ULLY 오늘 양파를 생양파만 안 먹었지 아마 이거 한자루는 먹었을꺼야 어디든지 먹으니까 오늘 양파만 먹으면 좋네 오늘 양파에 맞이해봐 오늘 양파만 들어봐 근데 생각보다 그렇다는 얘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먼저 했던 애들 개녀들 아냐? 으응 음 음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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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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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